한국 고유의 명절 설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타운도 설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타운에서 열린 설 행사를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전통 무영과 장구반 등의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민요를 대표하는 곡, 고향 생각을 비롯해 오빠 생각, 푸르다 등의 합창이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티나 니에토 올림픽 경찰서장을 비롯해 LAPD 관계자들도 설 잔치에 참석해, 어르신들께 큰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목요일 설날을 앞두고 한인타운 노인센터에서 설날 대잔치가 열렸습니다. 또 고전 무용, 합창단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늘 한 30분 동안 그런 프로그램을... 설날 잔치에서는 노인센터 회원 230여 명이 전통 공연을 보고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며 고향의 향수를 달랬습니다. 노인센터 큰 설날 잔치에서는 노년층들이 다양한 공연을 준비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큰 설날 잔치에서는 합창을 비롯해 무용과 공연 등을 보여준 노년층들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날이었다며 설렌 모습이었습니다. 제 호흡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선생님이 잘 지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무용도 봐주고 붓가락도 봐주면서 우리 주류 사회에 한국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간을 홍사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LA 한국문화원은 내일 저녁 세종학당 수강생들과 설맞이 민속 한마당을 개최하고 USC도 오는 19일 교내 도산 안창호 건물에서 설맞이 행사가 열리는 등 LA에서도 벌써부터 설날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이사면입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이사멘 law